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폭행을 부인한 서교육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2심 재판 과정에선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항소심의 쟁점과 전망을 김다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서교육감이 재판에 받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죠. 사건의 발달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이던 지난 2013년 동료인 이기재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사건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떠올랐고 당시 후보였던 서교육감은 TV토론회 등에서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그것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서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어떤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겁니까? 폭행 피해자로 지목됐던 이기재 교수의 법정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초기 경찰 조사에선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증인으로 나선 1심 재판정에선 폭행이 없었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재판부는 법정 증언에 더 큰 무게를 둬야 한다면서 폭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서교육감의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죠. 서교육감 측은 1심처럼 무죄를 기대했을 텐데 재판 과정에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교수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이 교수가 법정에서 거짓을 증언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교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9일 전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교수 구속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교수 구속은 이번 재판의 핵심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세우는 데 공을 들였는데요. 이 교수의 위증 증거가 서교육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이 교수가 구속되면서 현재로선 검찰이 제시한 위증 증거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게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22일 항소심 재판 마지막 재판이 있었는데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교육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이거는 당선 무효형입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위증 증거가 61개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 위증을 연습한 정황이 포함됐는데요. 검찰은 재판을 다시 진행해 이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24일로 선고 공판 일정을 잡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된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일각에선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